엄청 쎄 근데 모이면 해 그레이터 스파이로 갑시다 이제 가디언을 모을거야 개많은데? 야 가디언 개많은데? 어? 딱 봐도 엄청 많지 않아요? 지금? 영덕되게? 근데 막 업이 좋아서 업이 좋아서 이거 가디언을 이겨 템점살 템만점살면 무서울게 없어 디바우러가 이제 다 정리해주고 가디언 엄청 쎄요 한 화면에 다 잡히지가 않아 심지어 허세어가 의미가 없어 간지러워 1씩 따라 1씩 방 방어력이 5고 이제 6이잖아 1씩 따라서 아프지가 않아 그냥 가디언 엄청 쎄잖아 어? 보이나요? 이.. 이 숫자 가디언의 무서움을 제대로 느꼈을 것 같은데 이거 다크를 다크로만 한 200 한번 모아볼게요 다크가 또 데미지가 되게 세지 않습니까? 이렇게 잡고 이제 슬슬 이것까지만 나오면 공격 갈게요 다크 이제 공격 가겠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지금 다크 다크 물량이 어마어마합니다 하하 감당 안될걸 감당 안될걸 감당 안될걸 악한이 세긴 하지만 물량 앞에 장사가 없다고 자 그냥 썰어줍시다 썰면 되거든 웃기만 하면 순사 악한도 예외는 아니야 자 후속닥도 왔고요 스톰이 좀 아프긴 하지만 자 이제 죽은만큼 이제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하하 하하하하 어이없어서 쥐지 쥐지 대신 야 상대도 근데 웃기긴 했나보다 하하 야 근데 다크 물량 좀 어마어마했죠 진짜 아날링 335 이제 200 저글링이 이제 인구수가 1인데 2마리잖아요 200 모으면 진짜 많이 나오긴 하거든 와 바빠 바빠 근데 공격 오잖아 어 이게 뒷방이 엄청 강력하게 들어올거라고 아직 멀었어 이거 비면 순식간이거든 아날링이랑 자 일단 어택당 다 때렸습니다 이거 순식간이야 순식간 야 본진을 비우면 어떡하냐 어? 이 모든게 순식간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자 나는 이제 다시 찍어주고 죽인만큼 또 나온다는거야 중요한거는 자 순식간에 순식간에 초토화됐죠 모든게 아무것도 없었다는듯이 이거 병력까지 다 죽습니다 어허허 쥐지치기 1분전에 일어난 일이여 이게 그전까지 엄청 평화로웠잖아 상대방은 지금 내가 본진에서 뭘 모으는지 모른다고 어 너 뭔데 왜 와 여긴 지옥이야 임마 이 친구 아 근데 볼리앗의 존재를 들켰다 여러분들 볼리앗의 힘을 보여주자고 여기에 이제 병력이 많구만 이제 업그레이드는 안되있어요 어 웃기야 반갑다 자 원래 비염이 좀 있어가지고 요새 조금 심해가지고 휘치기가 힘들더라 요새 자 가겠습니다 아비터가 일단 두 마리 있어요 아비터는 이제 끔살이야 끔살 자 얼렸고 하지만 뒤에 볼리앗이 굉장히 많다고 아직도 많아요 살살 돌까요 살살 살살 아비터를 죽여야 일단 클로킹이 보이는데 자 생산해주고 이 굴리앗에 당황을 했을거야 분명히 굴리앗이 이렇게 떼다고 좀 느끼고 있을거에요 이만큼 지금 한부대를 얼렸는데도 이정구야 당황.. 당황스러울만한 물량이었어 질럿을 하긴 할건데 안죽는 질럿을 한번 해볼게요 초반부터 업그레이드를 엄청 빡세게 한 다음에 200 찼네 이제 갈게요 딱 3,3억 맞춰줄 수 있겠다 퍼세어가 이제 와주고 안죽죠 여러분들 질럿이 안죽어요 정력파 어디갔을까 여기갔어? 설마 뼈를 주고 살을 치는 플레이하는거야? 질럿이 너무 많아 3,3,3 업그레이드 어허? 대화가 안돼 대화가 초페스트 3,3,5 엄청 세죠 여러분들 자 tent에 올해가 4,4개 2,1 자막을 잔고 해외 정렬 8,4개